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객마루 이민재 입니다 짠 보이시다시피 오늘은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 완전 기본형 이에요 아반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단 이에요 물론 현시점에 와서는 아반떼가 굉장히 작은 차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기준에는 절대 작은 차가 아니에요 벤치 C클래스 사이즈고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타시다가 차가 작아서 소나타를 사시거나 그랜저를 사시거나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륜구동차는 이 정도 사이즈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또 자동차라고 하면 특히나 저희 채널의 구독자들 분께서는 그동안 저희가 리뷰해온 차들을 보면 뭔가 좀 희귀하고 독특한 차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차를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차보다는 아주 흔한데 아주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차 이런 데서 그 차의 어떤 가치를 한번 딱 생각해 보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차라고도 하는데 명차는 값비싼 재료나 값비싼 출력이나 희귀한 차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 또는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자동차들이 진짜 명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반떼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차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아반떼의 전작은 엘란트라가 있었죠 엘란트라 앞에는 엑셀이 있었고 그쪽 연결되는 건데 현재에도 외국에서는 아반떼가 엘란트라로 불리고 있거든요 언젠가 또 한 번은 엘란트라가 외국에서는 란트라로 불린 적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요 어쨌거나 사실 엘란트라하고 1세대 아반떼는 같은 회사의 차라는 것만 같지 정말 완전히 다른 차예요 엘란트라는 엔진이나 파워트레인이 전부 다 미찌비시 산하에서 서스펜션조차도 미찌비시 구형 미찌비시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만든 차였다면 아반떼부터는 이제 정말 현대가 직접 만든 차였거든요 그 아반떼가 처음 데뷔한 게 95년 후반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반떼가 XD가 됐죠 XD가 되면서 사실은 바디 강성이 현저히 높아졌어요 이 앞쪽에다가 우리 그 당시 현대에서 많이 광고하던 음물정자처럼 생긴 서브프레임도 적용하고 물론 아반떼 1세대도 뒤쪽이 3링크, 멀티링크이긴 했지만 XD로 오면서 그 링크를 더 강화했거든요 그 다음 나온 아반떼 HD 사실은 서스펜션으로만 봐서는 HD가 아반떼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역작이죠 물론 스타일은 조금 그게 위로 뻥구석구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전 지금도 아반떼 HD가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후에 다시 서스펜션을 약간 후퇴해서 뒤쪽에 토션 빔을 쓰고 MD가 나왔죠 MD는 또 독특했던 게 GDI 엔진을 사용했죠 알미늄 블럭에 GDI를 사용했는데 물론 그게 현재 와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엔진 트러블이 많아서 보증해서 한번 커버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MD 이후에 AD가 나왔죠 AD도 나름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AD가 나오면서부터는 1.6 터보 엔진을 원하는 AD 스포츠가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AD 스포츠라는 모델 때문에 기본형 아반떼가 좀 너무 저평가된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 후반에 와서 우리 알고 있는 AD가 페이스리프트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 차를 AD 페이스리프트라고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조차도 이게 AD 페이스리프트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을 정도니까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삼각대잖아요 왜냐하면 앞모습을 보시면 완전히 삼각대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평이 좋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길에 보면 또 이 차가 많아요 평이 안 좋다는데 왜 이렇게 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저도 이거 좀 디자인이 현대가 이제 그냥 대충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신형 아반떼 바디코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이상한 일이 바뀌었던데 새로운 바디코드를 갖는 신형 아반떼가 데뷔를 했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나온 그랜저를 마치 축소한 듯한 모양으로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완전 불호해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더 신형 아반떼가 나온 마당에 왜 AD 페이스리프트를 소개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신형이 나오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훨씬 컴팩트해요 그러니까 차 앞부분에 이 부분을 완전히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일부러 부풀은 느낌이 없이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거든요 군더더기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 다시 들으켜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어떤 여인을 만날 때는 불만이 많았는데 여러 명의 여인과 교제를 해보고 나면 첫 번째 만났던 그 여자친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제 삼각대라고는 말이 전에는 약간 치심을 주는 표현이었다면 이제 삼각대라는 표현이 자랑스러워지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반떼는 현대동차에는 그랜저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현대동차를 대표하는 차는 아반떼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아반떼는 현대동차의 모든 라인업 중에 딱 허리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사이즈는 BMW 3CG나 C클래스 벤츠의 C클래스 정도의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건요 무게가 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워요 MD 시절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MD.6 GDI 수동이 1200km가 안 넘었거든요 지금 이 차는 자동변수 게임에도 불구하고 1200km 중반밖에 무리가 하지 않아요 이거 뭐 경쟁자들에 비해서 무려 200km 이상 가벼운 거거든요 그 덕분에 연비도 이게 아주 좋아요 연비 좋죠 전륜구동이라 공간 넓죠 또 전륜구동임에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운동 성능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런 차가 지구 역사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외국 차들 외국에서 들어온 차들도 많지만 막상 아반떼 클래스에서 아반떼를 제칠 수 있는 차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대대장은 어떻게 보면 아반떼라는 차종을 계속 진화 발전시켜 나가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고급차만 잘 만든다고 좋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외관을 보시면 외관은 사실 원가적합은 많이 했어요 보시면 몰딩 같은 거는 단 하나도 크롬 몰딩 이런 거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반떼야말로 물론 차값이 서서히 오르긴 했지만 아마 지금 이 정도 트림이면 1600만원대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애매한 가격이에요 기존 아반떼에 비하면 가격이 꽤 오른 거고 또 여타 수입차에 비하면 아직도 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상품성이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외형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은 굉장히 컴팩트한데 이게 뒤로 오게 되면 트렁크 공간을 욕심내다가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을 욕심내다가 뒤는 돼지가 됐어 앞부분은 낯이 나고 멋졌는데 이거는 멋보다는 실용성 내지는 상품성하고 타협을 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뒷모습 디테일 램프 조차도 약간 이제 그 앞모습의 삼각대의 모습을 계승하기 위해서 또 직선을 썼는데 저는 나름대로 세련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엔진을 한번 볼까요 역시 아반떼답게 던넷 리프트 같은 건 없습니다 엔진은 바로 이후 전까지는 GDI 엔진을 사용하다가 이 엔진부터 다시 MPI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MD GDI 시절에는 140마력을 냈거든요 최고 출력이 그런데 이거는 최고 출력이 123마력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야 140마력을 내던 차가 갑자기 신형이 되면서 출력이 17마력이나 줄었으면 얼마나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 최고 출력을 최대 출력을 줄인 대신 실용 영역 출력을 늘렸다는 거죠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가변 밸브 조종 장치가 흡배기 쪽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MPI다 보니까 퓨어레일, 연료레일이 여기 있고 인젝터가 아 신기한 거는 한 기통당 인젝터가 두 개씩 다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DOCC니까 흑기포트가 두 개니까 두 개를 아마 똑같이 분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DOCC는 그렇잖아요 뭐 한쪽에만 분사하면 수월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이건 아마 이 현재동차 엔진 연구원들이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노력을 위해서 박수 자 근데 그 이외에도 가변 흡기 흡기관의 길이를 조절하는 가변 흡기 모든 뭐 신기술이 다 투입돼 있어요 어 변속기를 한번 볼까요 네 변속기는 지금 보시면은 일반 자동 변속기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일반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훨씬 컴팩트해요 이건 무슨 얘긴가 하면 어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를 사용했었는데 이 차는 CVT 무단 변속기에다가 가상 8단을 집어넣은 변속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 엔진과 이 변속기가 어우러져서 연비가 아주 좋아졌다 그러더라구요 물론 저희는 이 차를 롱텀 테스트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연비를 테스트 할 수 없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엔진 마운트 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보시면은 작업성도 좋잖아요 이 볼트나 러트를 체결하기는 작업성도 좋게 만들어졌어요 많은 부분에 개선을 하고 있다는게 티가 나요 어우 여기 뭐 벨트 텐셔너 제네레이터도 사이즈가 굉장히 줄였구요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멋지네요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담았는데 아 이거 삼각형 때문에 욕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모양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더 놀라운거는 여기 범퍼 가보면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공기역학을 고려했어요 공기가 뚫려있어요 타이어 쿨링도 되고 공기저항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 이 부분이 제일 공기저항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바닥으로 들어온 공기가 일로 빠져나오면서 공기저항을 줄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아니 트렁크 스위치가 보이지 않아요 아 아 이 부분은 좋아졌어요 예전 현대차들은 트렁크를 밖에서 열 수 없었잖아요 안에서 열어줬야 했는데 옛날 유럽차들은 다 반대로 안에서 못 열어주고 밖에서 자기가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유럽차나 현대차나 아시아차나 할거 없이 안팎에서 다 열려야겠죠 근데 문화의 차이가 확실히 거기서 나요 트렁크는 지금 뭐 사용중인 차를 가져와 가지고 굉장히 잡다 하긴 합니다만 트렁크 공간이 역시나 굉장히 크죠 그리고 크기는 한데 보이시다시피 뒷유리창이 거의 트렁크 끝단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내에서 뒷선반의 크기는 얼마나 크다는 얘기야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어 의외로 뒷선반은 그렇게 크지 않고 어후 뒷좌석이 넓어요 자 자 이제서야 어 그 많은 분들이 왜 왜 G70이나 스팅어에서 뒷좌석이 좁다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반떼가 이렇게 넓은데 고작 1600만원대의 아반떼가 이렇게 넓은데 뭐 4천만원대의 어 그 G70이나 스팅어가 뒷좌석이 이거보다 좁으니 불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었군요 게다가 이 차는 전륜구동이라 여기도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좌우도 쉽게 넘나들 수 있어요 네 네 어후 뭐 운전 자세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뭐 이런 도어트림이나 도어트림은 근데 생각보다 이런데 물렁물렁한 재질로 잘 만들어요 여기는 플라스틱이 딱딱해요 도어트림이나 뭐 아이고 이런 데 이런 여기는 나름대로 신경썼는데 이런 데는 까지는 뭐 우리가 아만떼에서 최고의 재질까지 소재까지 기대한다는 건 욕심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차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운전 자세도 좋고 이 운전대 영어로 스티어링 휠이라 그러죠 운전대도 어 굉장히 좋아요 딱 지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에어백도 조그마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요즘은 4인 가족 정도면 요즘은 뭐 4인 가족이 흔하잖아요 4인 가족 정도면 이 차가 왜 공간이 작다는지 그거는 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아반떼 타시다가 더 큰 차 사시면서 뭐 쏘라타나 그랜드 사시면서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서 더 큰 차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그냥 더 좋은 차 사기 위해서 핑계대는 것 같아요 공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야 근간에 보게 되면 15인치 휠이에요 아 이 차는 지금 옵션이 좀 낮은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15인치 휠에 195, 65에 15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아 이거는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어 브레이크는 보시면 그래도 15인치에 꽉 차는 예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뭐 브레이크 용량이 크거나 뭐 특별한 브레이크를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필요한 조건 필요한 정도까지는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놀라운 것은 뒷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에요 요거 참 다르거든요 이 뒷브레이크가 예전에는 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써준 차들은 좋은 차에만 들어갔어요 좋은 차 내지는 옵션이 높은 차에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반떼는 지금 기본적으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브레이크 필링이 좋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이 뒷드럼브레이크하고 뒷디스크 브레이크하고는 브레이크 필링에 있어서 천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 드럼브레이크는 이 드럼 하고 이 디스크 패드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페달 필링이 자꾸 변해요 그런데 디스크 브레이크의 최고 장점은 로터하고 페드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해서 페달 필링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반떼 한번 실제 진행하러 가보시죠 엔진음이 거의 안 나요 아니 4기통 엔진음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아 뭐 여러분 혹시 최신 BMW나 벤츠 4기통 엔진음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4기통 타봤죠 예 디뎌차 처리 가라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 엄청나게 매끄러워요 엔진음이 와 어우 뭐 일단 뭐 바디강성 서스펜션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일부러 저희들이 노면이 좋지 않은 예 호수가 길을 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근데 와 잡수리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딱 시동 걸고 우리가 기어를 거두고 브레이크만 떼잖아요 그럼 이제 크립 크립 기능이 크립이 상당해요 어우 그리고 저속 토크가 이게 GDI GDI 하고는 비교도 세지 않을 정도로 저속 토크가 세졌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일상주행에서 이러면 훨씬 편안하거든요 이 차를 가지고 뭐 6000rpm씩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백 명이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백 명이 한 명? 천 만 명이 한 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예 어 그리고 스테링 힐 도 이 MDPS 조작 느낌도 적당해요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고 이게 MDPS 느낌은 M3보다 나은데 이거 위험한 발언인가? 하하하하 그래도 이게 미세하게 MDPS 특유의 중간에서 애매함은 있죠 네 현대차의 애매함 그렇죠 매끄러움이 있어요 지금 조작을 할 때 매끄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아이고 좋아요 이 조작할 때 매끄러움은 아우디 세단을 타는 것 같은 아우디 세단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계기판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아이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게 전륜구동 세단의 최대 사이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 이상의 사이즈의 차에 전륜구동으로 간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차 대충 만들어서 많이 팔고 싶다 라는 것 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이 사이즈까지는 그래도 어 전륜구동이 납득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BMW 3시리즈나 벤츠 시크레스트보다는 실내 공간이 훨씬 여유가 있고 또 어차피 이 차는 뭐 무슨 뭐 스포츠 주행을 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차의 포지션에 어울리면 엔진 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그 엔진 배치를 꾸준히 향상해 가지고 오늘날 이런 차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높이 사야 되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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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은 이 차 지금 시승하러 올 때 BMW F20 120D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천천히 갈 때는 물론 한계에 갔을 때 움직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이 차가 훨씬 일체감이 있어요 선스펜션이 이게 더 딱딱해 심지어 지금 얘는 15인치에 65시리즈 타이어 잖아요 그런데도 이건 뭐 완전 일체감이 대단해요 와 사실 공기압이 앞뒤로 40 PSI 일러 왔어요 아 공기압을 높이셨군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200kg대의 무게로 어떻게 이런 바디광속을 만들었지?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 BMW 독일차 이러면 막연히 아 이게 좋을 거야 현대차 이러면 에이 싸우려 나쁠 거야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단순하게 브랜드나 가격으로만 보게 되면은 실제 그 물건이 가진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있는 그대로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저는 패밀리 세단으로서는 이 아반떼가 굉장히 지금 굉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아 이렇게 만들고 그저 그런 싸구려차 취급을 받는다는 게 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억울해요 지금 아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면이 후륜구동 세단 물론 후륜구동 세단이 운동성능은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운동성능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차 나름대로의 값어치가 굉장히 있는 건데 같은 크기를 갖는 어 독일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근데 뭐 값만 싸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값만 싼데 어 성능이나 내용이 형편없어 그러면 추천할 수 없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어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바디강성과 이 서스펜션의 유연함이 기가 막혀요 지금 이게 현대차는 계속 서스펜션이 딱딱한 쪽으로 발전했거든요 독일차는 계속 부드러워지는 쪽으로 발전을 해서 만났어 사실은 아니야 현대차가 독일차보다 더 딱딱해졌어요 아 MD까지만 해도 사실 주행성능 측면에서는 쉐블리차보다 이 현대차를 칭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E클래스에서는 충분히 훌륭해요 어 우리 지금 실내 공조장치도 살짝 크롬 색깔을 줘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지금 그러면서도 왜 전자식이 아니라 제가 선호하는 로터리의 그냥 탁탁탁 직관적인 조작 방식이거든요 이거 이 방식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승화시킬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원래 이 방식은 제일 싸구려 방식에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게 왜 싸구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좋은 방식을 왜 싸구려 차에만 넣어주는지 나는 진짜 이거는 공조기는 이거면 된다고 생각해 이거 뭐 숫자로 하나씩 맞추고 이러는 거 온도 낮출 때마다 막 눌러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필요 없어 주로록 주로록 이러면 되잖아요 야 그리고 진짜 많은 것 또 있어요 비상등 위치 그냥 딱 가다가 비상 상황에 손을 딱 뻗으면 비상등이 여기 있어요 이런 게 요즘 종기차들은 엉뚱한 데로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동안 현대차의 이 카우디오들이 형편없었단 말이죠 자 그것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전의 카우디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심지가 생겼어요 조금 더 전에는 다 풀어졌었거든요 소리가 약간 심지가 생겼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하하하하하하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도 이거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년 전에 독일차 같은 시크레스트 오디오 같은 거 듣다 보면 지금 이게 왜 안 된다는지 이게 뭐 블루투스가 있고 기능이 많잖아요 구살우디오들이 그런데도 기능만 많지 음질이 안 좋아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고 좋은 차를 구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물론 뭐 큰 차는 크고 럭셔리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큰 차는 좋은 차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도 작으면서 진짜 좋은 차 갖고 싶은데 그런 차가 의외로 없거든요 근데 아반떼는 뭐 성능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 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쉽잖아요 오디오 성능이 떨어져서 이 차에서 오디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혼자 막 이렇게 국도를 주행할 때는 음악 듣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탁 오디오를 들었는데 야 이게 아니야 야 이거 안 되겠어 솔직히 말해서 예 제가 이전에 제가 스파크도 소유했었는데요 예 스파크보다도 솔직히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주파수는 이게 주파수 능력은 넓은 분데요 뭐라 그럴까요 음이 하여튼 다 풀어져 있어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현대차가 독일차를 조금 더 독일차의 오디오들을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받는 기분은 느낌에는 이런 기분이에요 하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꼭 비싼 오디오를 써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재료값을 낮추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만드는 사람이 뭘 자기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게 아예 뭘 만들지 않은구나 소리만 나는 거 하하 하하 그래서 제발 거기서 여기서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제가 음이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능에 비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도 오디오를 차에서 오디오 듣는 거를 굉장히 좀 즐거움으로 느끼는 사람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쵸 아 이 차 그리고 혹시 국도 주행 연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아 이 차가 제가 연비가 엄청 놀랐는데요 네 제가 보통 이 차를 원주에서 강릉으로 국도로 좀 다닐 편이에요 네 보통 한 8. 몇 킬로 정도가 나와요 국도에요 국도로 한 그 정도가 나옵니다 와 진짜 놀랍습니다 놀랍군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수동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이게 CVT 지금 가상 8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사용할 때는 시내 주행 있잖아요 시내 주행에서는 이게 수동보다 연비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출발할 때 수동은 약간 크러치 밑에 하기 위해서 RPM을 더 쓰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건 그게 지금 전혀 없어요 서다가다 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고속주행에서마저도 그런지 안그런지 지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오토미션의 제일 큰 문제가 동력이 어떻게 손실되는 기분이 들잖아요 이거 솔직히 기술자료를 얘기 안 들었으면 CVT라고 인지하기 약간 어려울 정도 직결감이 있어요 원래 CVT들이 직결감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상판단을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무단으로 하면은 밟을 때 Atari 이러면서 계속 후동ian 늘어난단 말이죠 RPM은 가만히 있고 그게 예전에 이 CVT를 EF 소나타도 했었단 말이에요 했다가 별로 평이 안 좋아가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제가 볼 때는 계산해서 나왔는데 이제 이 차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내구성까지는 체크는 못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내구성까지 하기는 문제가 없다면 굉장한 변속기 같아요 변속은 굉장히 적극적이군요 지금 이 변속 로직은 BMW 팜빡을 막 때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속이 되고 있어요 일부러 단을 줬어요 저 죄송합니다 저 CVT인 줄 몰랐어요 네 사진이 CVT인 줄 몰랐을 정도면 훌륭하죠 변속이 생각보다 약간 이상하다? 너무 자주 한다? 뭐 이런거죠 그런 느낌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변속 속도도 어떠냐? 굉장히 빨라요 지금 최고단에 들어간 거 같은데 100km에 2000rp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뭐 어지간한 2000cc보다 지금 RPM을 더 낮게 쓰고 있거든요 이러니 뭐 연비가 왜 안 좋겠어요 저속 토크가 늘어난 거를 100분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예전 GDI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MDPS도 이 정도면 좋은데요? 또 달리니까 무거워졌어요 이 조용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한테 조용하고 큰 거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대안이 없네 이거 왜냐하면은 이 차하고 경쟁이 될 만한 거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비슷한 포맷으로는 프랑스 차들 있잖아요 푸조 근데 다 디젤이잖아 연비는 좋을지 몰라도 이 휘발차가 갖는 이 느낌은 없거든요 브레이크는 역시 4륜디스크 브레이크가 틀림없어요 지금 브레이크 페달 필링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초기 금다보는 아직도 너무... 브레이크요? 강하더라구요 현대 스타일이죠 현대 스타일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적응하면 또 할만해요 근데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민하지 않아요 제 예상했던 거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우리가 한 10년 전하고 지금 달라진 게 이 사이즈에서는 예전에는 당연하게 아반떼였다면 사람들이 선택한 게 지금은 길바닥에서 1시리즈, 3시리즈, C클래스 이런 걸 아반떼 못지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반떼가 이렇게 좋아진 걸 모르실 것 같아 왜냐면 아반떼를 떠나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그러면 아반떼는 어떻게 해야지 고객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젊은 사람들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실차를 많이 탔으면 많이 사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이거 타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아주머니, 차에 별로 관심 없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인데 차에 관심이 좀 있다 그러면 솔직히 남녀를 불문하고 BMW가 벤츠를 샀거든요 벤츠 A클, B클 이런 거에요 그러면 아반떼가 이게 누구한테 팔지? 아줌마들한테만 팔아야죠? 아하... 이거 어렵네 예전 통신회사들이 또 라떼 고객을 되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고객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좀 시켜줘서 그런 전략을 좀 마케팅을 했던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성공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반떼도 그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아직 차를 운전하지 않나요 이제 곧 운전해야 될 사람들 아 근데 이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게 제가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도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사회 초년생이 가끔 저한테도 물어봐요 뭐 제가 사실 그거 전들 뭘 알겠습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제 나름대로는 요즘 뭐 액센트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아반떼 정도로 사면 어떻겠냐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이걸 가지고 성에 차지 않더라구요 이건 지금 현실적인 얘기에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저는 차 탈 만큼 다 타봤잖아요 이 차 좋은데? 이 차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살까? 정말 안타깝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저는 역대 아반떼를 다 타봤지만은 아니 아반떼가 이렇게 좋다면은 굳이 다른 차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인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좋다고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역시나 아반떼는 한 번도 저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좀 큰 턱들을 지금 넘어 보거든요 거기서도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좋아요 와 저는 이거 이제 더 이상 이 서스펜션 애프터마켓 튜닝 회사들이 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제네시스 쿠팬 서스펜션 튜닝댄스를 탔거든요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니 이거를 길에서 어떻게 타지? 이런 느낌에 이제 서스펜션이 좀 별로예요? 그랬더니깐 찾아보니 뭘 할게요 그렇죠? 너무 부드럽죠? 아 너무 부드럽죠? 아 이럴수가 그리고 내가 아무거나 입만 벌리고 적절한 강도를 지금 2차도 조금 딱딱해요 방금 전에 딱딱했죠? 아 그렇죠? 예 방금 전에 이게 지금 딱딱했거든요 15인치 휠타이였는데 이 정도면 여기에 16, 17인치 휠만 끼면요 훨씬 딱딱해져요 근데 왜 그거를 딱딱한지를 모를까? 아 진짜 사람들은 제가 보게 스포츠성 이라고 하면 무조건 단단해야 되는 줄 알 것 같아요 그 BMW가 그래요 BMW가 그래요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지 않았나 BMW M3가 타보면 딱 그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막 타다가 맥내렌으로 바꿔 타잖아요? 그러면 스포츠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아 그리고 이 이 라이트 스위치가 여기 우리나라 차들은 이 방향 지시등 레버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라이트 스위치를 조작하는 부분이 납작해져가지고 조작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 이거는 정말 와 이런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저장 느낌이 절도가 있고 요게 이제 이 아시아 차들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차보다 더 형편없는 게 도요타 차거든요? 하하하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본따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와 이 정도 사이즈 차에 아마 이제는 일본 차가 우리보다 못할 것 같아 뭐 그래도 그럴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 사이즈의 일본 차가 우리나라 들어오질 않잖아요? 아 그렇죠 들어와 봐야 되지도 않을 거 왜 들어와? 요즘 일본 차는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뭐 디자인도 아 이게 외모가 네 산으로 가요 네 무슨 저기 화산에서 온 개무채가 디자인을 했는지 그거에 비하면은 한국 차 디자인은 훨씬 준수하게 가고 있어요 유독히 일본 차만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일본인이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전에는 좀 뭐 유럽 차종 흉내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따가 모르겠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도 그게 미국 시장에서는 팔리지 않나요? 일본 차들이? 몇몇 차종이죠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몇몇 차종 내구성에서는 확실히 또 유독을 타니까요 미국처럼 수리를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정규서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 차들이 인기가 거기서는 뭐 다 필요없고 고장이 나지 말아야죠 다 필요없어요 고장이 나지 말아야 돼요 일본 차가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본 차들이 거기서는 좀 인기가 있고 근데 이 변속이 또 문제가 있네 변속을 너무 자주 해 맞아요 아니 이거 뭐 어찌됐들 가다가 내가 악세를 뗐는데 그때 변속이 돼 가지고 이 변속쟁이 흡사 좀 BMW 타는 듯한 느낌 예 그렇네요 정지해서 100km까지 가속을 하는 느낌이요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 123마력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시원하게 가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속에서 지금 뭐 시덕 100km로 가는데 이 직진 성능도 예 마음에 들어요 이 좀 싸구려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보완하면은 상품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반떼라는 포지션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너무 높다 이거 악셀 페달에 비해서 브레이크 페달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밟아 가지고 급발진 할까봐 자꾸 급발진 방지하려고 브레이크 페달을 자꾸 높이 세워 가지고 유독 브레이크 페달이 높아요 피곤해요 온전히 발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같이 계열한 사람은 이게 아주 피곤해요 지금 최근 아반떼는 충돌 안전도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충돌 안전도 때문에 다른 차를 산다 이런 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스위차 사시는 분들 아 옛날에는 현대차가 방금은 위험하고 이래서 스위차 산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피계를 낼 수 없어요 충돌 안전도는 이것도 아마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뒷좌석 넓이는 어때요? 뒷좌석 아주 넓습니다 그렇죠? 제가 뒤로 많이 뺐는데도 뒷좌석이 넓구나 보네요 뒤에 머리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뭐 괜찮아요 네 훌륭해요 이번작이 그래서 굉장히 보안을 많이 했나 보네요 이거요? 네네 이건 이제 구형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만 2년도 못 만들었거든요 이 차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현대가 파워트레인의 습작 아 습작 차기 모델을 위한 습작 그리고 외모는 고객들 반응 조사용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이 다음 나올 수위성 모델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 아 중간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최대한 못생기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 짝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멋진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우리 가끔 여러분 그림 같은 거 그려보시는 분들 있지만 어떤 날 왜 대충 그렸는데 와 잘 된 것만 있고 마음먹고 그렸는데 아 안되는 경우가 있어 저는 그런 거로 좀 생각이 돼요 이거 대충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페이스리프트에 심혜를 기울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좀 애매해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외관이 너무 바뀌었어요 얼굴 다 뜯어 고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의 현대다왕차의 페이스리프트 이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조금씩 바뀌었죠 그렇죠 라이트 조금 바꾸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다른 차 아닌가요? 다른 차예요 그런데 실내로는 또 갔대 실내로는 별로 안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랬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걸 고작 2년 정도밖에 안 만들었다? 둘 중에 하나죠 돈이 아주 넘쳐나는 회사이거나 이 차가 무지하게 안 팔리거나 아마 우리는 몰라도 자동차 회사에서는 반응을 정확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차가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의심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이거 모양 나쁘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드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현대동차 너무 브랜드에 대한 편견만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입차를 타시다가도 사실 그래요 국산차만 타다 보면 수입차 타고 싶잖아요 남도 나 타니까 사람은 뭐 인생은 그래요 다 따라쟁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수입차 타시다 보면 또 차가 항상 늘 새 차가 아니잖아요 차가 나이 먹다 보면 고장이 나고 수리를 몇 번 하게 되거든요 그 엄청난 수리비에 한번 놀라고 나면 다시 현대차가 그리워질 겁니다 그랬을 때 아 현대차가 수리비도 싸지만 최근에 현대차는 그렇게 엉망이 아니라는 거 훌륭해졌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여기서 governance 나머지 좋겠습니다